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석 선물세트 인기순위 TOP 10 어떤 선물들이 순위권 안에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10위 수산 10.6% 9위 전통식품 12.5% 8위 커피 빵 12.6% 7위 주류 14.9% 6위 생활용품 15.9% 5위 가공식품 19.6% 4위 정육 28.4% 3위 과일 33.7% 2위 건기식 37.0% 1위 상품권 38.3% 2위 건기식이란 홍삼, 루테인, 멀티비타민, 유산균 등을 말하고 순위권에 없지만 건식과 미생용품들도 있었습니다. 선물 구매 가격대는 5에서 10만원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 순이었습니다. 저는 아무래도 자취를 하다보니까 생활용품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왕 받는 거라면 상품권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아 그러니 백화점 상품권 같은 거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살 수 있으니까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매 추석마다 솔직히 뭐 어떤 걸 선물해야 될지 고민이 되잖아요. 그런 분들 이 영상 참고하셔서 좋은 뜻깊은 선물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